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전쟁의 줌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증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극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오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국당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루아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국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보통 성도님들에게 어떤 찬송을 좋아하시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저는 모든 찬송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한 가지를 고를 수 없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은 제가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데 신방 받는 게 너무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고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골라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갈 때 꼭 찬송을 준비해갖고 가거든요. 이럴 때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추천드리고 그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93장이에요. 새 찬송가나 통일 찬송가나 이 찬송가는 장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내내 이 찬송이 제 가슴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스가리아 10장은 왕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스가리아 1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찬송가 9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가사가 너무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찬송의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어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 찬송을 부르시고 다시 스가리아 10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스가리아 10장 말씀이 찬송과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가 참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교회의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도 본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바뀐 것 말고도 새벽 기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그동안 새벽 기도회를 목사님들이 한 장씩 말씀을 돌아가면서 인도해 주셨는데 8월부터 다니엘을 시작으로 목사님들이 권별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들께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죠 최유열 목사님이 최다니엘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니까 말씀의 역사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새벽 기도회를 새롭게 권별로 목사님들이 인도하기로 결정하고 목사 회의에서 제비 뽑기로 말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비를 뽑고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오바디아 한 장의 말씀을 제가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디아를 뽑고 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마음속으로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바다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바다군요 오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날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해요 그런데 김영광 목사님이 갑자기 인만우엘 교회로 단임 목사님 청빙이 되면서 생각보다 부임 시기가 급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광 목사님이 이 스가리아를 뽑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김영광 목사님이 가시면 이거를 하고 가시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이 스가리아의 주인공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14장의 말씀이었죠 저는 한 장 스가리아는 14장 계산이 나오시죠 14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가리아 말씀을 준비하는 시기를 보니까 11월 11일 놀랍더라고요 그 날부터 11월 말까지 제 사역이 당회와 구역회를 준비해야 하는 사역을 맡고 있는데 이 시기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14배의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연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공동체를 딱 살펴보니까요 누구도 제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목사님은 없었어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다 제가 해야 하는 것으로 목사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스가리아 말씀을 전하겠다고 공동체에 알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숨이 여기까지 막 차오르는 목까지 차오르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 낙심이 찾아올 때 숨을 고르고 싶을 때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두 가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바쁘고 사무적으로 사역하면서 영혼이 메마르기 쉬운 이때인데 생각해보면 이 시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바쁜 시기 더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계획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말씀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채워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스가리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살아온 믿음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셨는데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없이 일으켜 주셨어요 제가 잘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 내미시는 이미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은 것밖에 없어요 무너진 순간 자격 없는 나를 택하셔서 나를 좀 드러내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욕 먹으시고 수없이 흠집 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나는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끝까지 경고한 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가장 은혜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악하고 선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아프고 건강하고 가난하고 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주님의 이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인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를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봄비를 내리시는 분 누구입니까? 드라빙과 복술자가 아닙니다 봄비를 내리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리세요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 죽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양이 아닙니다 3절과 5절 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쟁의 중마와 용사로 바뀝니다 원수를 모두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진 양이 됩니다 사탄의 밥이죠 원수의 그냥 쉬운 먹잇감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의 바다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2020년 송구영신예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주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 코앞에 코로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저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왜 예배하게 하셨을까? 지금 돌아보면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주의 이름은 부르는 자에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승리해 노래를 미리 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진 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전쟁의 준마로 용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시 휘파람을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휘파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으시고 다시 예전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스가리아 2장 세 번째 환상인 층량줄 잡은 자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2장 13절 말씀인데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봄비를 주시는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봄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의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봄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담비 바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의 담비가 은혜의 담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봄비를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드라빔이나 복술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담비를 내리시는 그 생명의 역사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봄비를 주실 분은 오직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봄비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책값을 지시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께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라빈과 복술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본비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 각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승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외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여하가 그들과 함께 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진 양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전쟁의 준마로 용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동행 운동이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한국교회에 더욱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버려진 양이 됨을 하나님 우리가 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운동이 한국교회 안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하나님 목회자들부터 하나님 귀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뜨겁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의 삶이 하나님 버려진 양에서 하나님 버려진 양에서 하나님 전쟁의 준마와 하나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모르는 목회자가 아니라 분명히 갈 길을 하는 그리고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목회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전쟁의 준마로 하나님 강한 용사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하나님 한국교회에 있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강한 용사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련이 우리 앞에 나아올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하나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교회 가운데 이 소국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살아나는 새로운 부흥을 하나님 이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믿음의 부모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갖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물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졌어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